이어서 풋볼 매거진 골이 방송됩니다. 이 중계방송은 신한금융그룹 에이스침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풋볼 매거진 골 배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유럽리그가 속속 끝나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과도 종료가 됐고 또 기성용과 손흥민, 유럽에서 뛰었던 한국 선수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군 훈련소에 가는 선수들도 있고 6월 A매치를 준비하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정말 덥잖아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다치지 않게 그리고 더위에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예원 아나운서는 축구장이 아니라 야구장의 외도를 떠나왔다 왔는데 잠실 야구장에 장예원 아나운서가 나타나서 두산배어스 시구자로 배성재 나운서! 저도 있군요. 남자친구래요? 제가 사실 시구를 시켰어요. 장예원 아나운서가 제가 가르친 투구폼인데 잡힌 줄 몰랐어요. 배성재 아나운서가 잘 던졌습니다. 포스가 일어나지 않게 자마는 엄청난 각도로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예원 아나운서가 첫 방송을 할 때 축구 여신이 안되고 축구 귀신이 되라고 했더니 야구장에 가서 여신 활동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니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연습할 때 너무 못해서 제가 내가 가르쳐줬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방송에 그대로 나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원바운드가 아니라 잘 던져서 다행이고 축구팬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매 라운드마다 주말마다 장예원 아나운서를 축구장에 데리고 다닐 거고요. 어차피 지금 방송 스케줄도 주말에 없고 연애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나타날 겁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풋볼마가즈콜 MC 김민지 아나운서와 또 레전드 박지성 선수 사이에서 아주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만두죠. 만두죠. 해명이 만두라고 합니다. 김민지 아나운서가 이제 임신 4개월이 됐는데 레전드 박지성 선수가 직접 만두를 위해서 김밥을 밟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진짜 자상하네요. 대단한 외조죠. 거의 뭐 레시피 그대로 그림 그대로 순서대로 옮겨놓는군요. 이게 진은님 표 김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덕에 김민지 아나운서와 또 뱃속의 만두도 잘 커가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김민지 아나운서도 사실 과거에 별명이 만두였대요. 통통해서 볼이. 네. 그런데 또 아이도 태명이 만두인데 잘 또 태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지원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끝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가 막을 내렸는데 주한 첼시 대사로서 마지막 라운드 첼시의 우승 세레모니를 중계한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 뭐 솔직히 좋았죠. 네. 뭐 미리 이제 우승이 확장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냥 담담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자 명예 주한 첼시 대사지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목이 조금 쉬어 있는 이유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4경기 연속으로 중계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참 좋기를 원했습니다만 4팀 중에서 K리그 한 팀만 8강에 진출했습니다.